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저희도 이렇게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대 최고! 여러분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그전에 좋은 소식을 말하기 전에 그럼 다들 핸드폰을 지금 갖고 계시죠? 핸드폰을 켜서 캘린더를 열어보세요 캘린더 캘린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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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4,3,2,1 아 열었다 그러면 6월 26일날 저희 모모랜드가 새 앨범으로 컴백을 하거든요 알람 해 주실거죠?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푼? 스푼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나 마지막 한 곡이 남았죠? 아쉬워 아쉬워 나 가기 싫어 아 안 가 안 가 내 시장만 대여 나도 여기 있을래 나도 여기 있을래 그러면 태양은 또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막 있어요 여러분 저희 마지막 한 곡 남은거 다들 뭔지 아시죠? 다 같이 하나 둘 셋 정말 뽕뽕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주셔야 더 신나는 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설레여 너와 나의 랑데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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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들었다 너따의 맘대로 랑데뷰 랑데뷰 역시 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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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네 그렇다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뿜뿜 들려드리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랑데뷰